이번 시간에는 RDS, Read Replic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ad라고 하는 것은 읽기라는 뜻이고, Replica는 복제라는 뜻인데요. Read Replica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복제를 하고 그 복제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읽기 전용으로 구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eplicatio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Replication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복제한다는 뜻이고, 복제를 하는 중요한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백업이고, 두 번째는 성능의 향상, 부하의 분산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번 수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생활코딩의 수업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Replication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부분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물론 Replication이 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Master와 Slab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aster라고 하는 것은 이 원본 데이터가 위치하는 서버가 Master고요. 그 원본을 복제된 서버를 Sla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aster 서버에는 쓰기와 관련된 작업들을 주로 하고요. Slabe 서버는 읽기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을 Master, Slabe와 Slabe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구성인데요. 그래서 Master 서버에는 SQL로 치면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수정하는 명령들이 Master 서버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Slabe 서버는 데이터를 읽기 할 때 사용하는 이 SQL문, 대표적인 건 Select죠. 이 Select 구분이 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Master에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추가되고 변경되고 해서 원본 데이터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Slabe 서버에는 원본 데이터인 Master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해서 그 복제한 데이터는 그 복제한 서버는 읽기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하를 분산하는 것이 Master, Slabe 구성을 하는 이유입니다. 리드 리플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 Master, Slabe 구성을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리플리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생활코딩의 수업에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고 또 무엇보다도 리플리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아마존 웹 서비스 인프라인 IDS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리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만 한 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우리가 전에 IDS와 웹 서비스라고 하는 수업이 선행 수업으로 있는데요. 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수업을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예제가 중심으로 사용이 될 건데 그 예제들은 바로 IDS와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수업에서 만들어본 예제를 이어서 진행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마스터 서버에 대한 슬레이브 서버를 만드는 건데 그 방법은 제일 먼저 매니지먼트 콘솔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IDS 매니지먼트 콘솔로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DB Instances를 클릭해보면 위쪽에 도쿄로 변경을 해야겠죠. 일단 리존에 설정을 했고요. DB Instances를 해서 IDS라고 하는 DB Instance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 전 수업, 이 IDS와 웹 서비스라고 하는 수업에서 만든 예제이니까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이 IDS라고 하는 DB Instance가 있는데 이것을 마스터로 하고 마스터로 하는 슬레이브를 생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에 Create Read Replica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ID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마스터로 하는 슬레이브를, 읽기 전용 슬레이브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면 뜨죠. 그리고 여기서 DB Instance Identifier에다가 IDS Replica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요. DB Instance 클래스는 저는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했습니다. 성능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가용성 존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종의 백업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슬레이브 서버를 마스터 서버를 승격하는 것을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Create Read Replica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데이터인 IDS, 마스터 서버죠. 마스터 서버가 모디파잉이 되고 그리고 이 마스터에 대한 슬레이브가 크레이팅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을 완료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 한 5분 정도 시간을 기다렸더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두 개 다 어벨러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IDS라고 하는 DB 인스턴스에 추가되는 데이터는 지금부터는 이 IDS Replica 1이라고 하는 이 DB 인스턴스에 그대로 복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IDS Replica 1이라는 인스턴스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쓰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서버에 각각 접속을 해서 이 마스터 서버에 수정되는 사항이 슬레이브 서버에 정말로 동기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EC2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세큐리티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인 이 IDS라고 하는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커넥트를 해서 접속을 시도하겠습니다. Ubuntu 그리고 SS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콘솔을 통해서 이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서버는 IDS를 선택하면 이 IDS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카피하고요. mysql-u 저는 마스터 유저가 이고잉이죠. 마이너스 p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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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이너스 h에서 호스트를 지정을 합니다. 자, 페이스트 엔터 이렇게 나오면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use open tutorials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셀렉트 자, 타이틀 타이틀 아이디도 됐죠. 디스크립션은 너무 길어지니까 topic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이 화면이 깨지는 거는 터미널의 세팅을 제가 UTF-8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함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함수에서 펑션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바꾸는 거죠. 자, update 그리고 topic set 타이틀은 function f u function 그리고 where id 4 라고 하면 이 topic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id 값이 4인 행의 타이틀을 펑션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꿨고요. 이거를 제가 다시 셀렉트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는 함수였던 것이 펑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 update라고 하는 이 쓰기 관련된 이 SQL문으로 이 이 topic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master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시킨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슬레이브에 접속을 해서 이 슬레이브 서버 에도 제가 변경한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xit를 하고요. 그리고 history 기능으로 전에 제가 실행했던 MySQL 명령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 host name을 적는 url에 master의 endpoint가 적혀 있었던 것을 슬레이브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슬레이브의 endpoint를 알아놔야 되니까 ids-replica1이라고 하는 db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endpoint에 적혀 있는 url을 카피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MySQL 모니터를 통해서 접속하는 이 호스트의 주소를 주소에다가 이것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이제 지금 제가 접속한 컴퓨터는 이 마스터가 아니라 슬레이브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use open tutorials 엔터를 치면 open tutorials로 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select id title from topic 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슬레이브 서버의 topic 테이블에 이 topic 테이블도 master 테이블처럼 그 함수라고 하는 항목이 펑션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스터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슬레이브에서도 동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제되는 이 서버 슬레이브 서버를 읽기 전용으로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슬레이브 서버에서는 읽기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럼 제가 슬레이브 서버에서 읽기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update topic sec title function where id는 4 라고 제가 적고요. 엔터를 땅 쳐보면 the mysql server is running with the readonly 라고 되어 있죠. 즉, 현재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readonly 즉,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쓰기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경고가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readreplica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readreplica 즉, 읽기 전용 복제된 복제 서버를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를 이용해서 어떻게 부하를 분산하는가에 대해서 이 php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코딩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